자, 방송 하죠. 어제 4시간 반에 걸쳐가지고 체력증명을 이제 100으로 만들었는데 의지력이 왜 이렇게 낮지? 이번에는 지능하고 속도 올릴까? 잠깐만요. 지능 순발력 속도 이렇게 올릴까? 지능 순발력 속도 그래, 지능 순발력 속도 이렇게 세 개를 올려봅시다. 자, 그러면은 속도를 올리려고 하면은 운동능력 얘는 이제 궁술, 잠입술, 잠금해제인데 자, 일단 녹터널이 우리한테 해골 열쇠라는 걸 줄 거예요. 그걸 이용하면은 또 잠금해제 스킬을 편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녹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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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어딨더라? 여기 여기네? 해골 열쇠부터 받아보죠. 녹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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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녹터널 자, 레이어 윈으로 가서 도둑을 찾으랍니다. 레이어 윈에서 도둑을 어떻게 찾아냐라? 미나씨 안녕하세요. 도둑을 어떻게 찾죠? 자, 고개 열렸습니다. 잠시만요. 기다릴까? 일단 지금은 한밤중이니까. 네. 그런데? 잠시만요. 저는... 눈은 안쪽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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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제 상인들한테 돈을 뜯어먹는지를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찾았다. 더웁시다. 마트에서 닭 사와가지고 드세요. 그게 훨씬 맛있을걸? 훨씬 그게 쌀겁니다. 인건비가 아니야.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상인들한테 뜯어가는 돈하고 임대료가 문제인거야. 인건비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아르바이트 고정 수특이 있는거 아니잖아. 크흠 흠? 렛츠 웃겼던가? 뭐? 그거는 뭐 사람들의 대가리가 없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사람들의 대가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미나씨가 뭐 특별하게 그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대가리가 없었거든 사람들이 머리가 없으... 사람들이 머리가 있었다면 애초에 박근혜의 나이 미얀반을 뽑지도 않았을 것이고 치킨은 시켜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과자를 사처먹지도 않았겠죠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녹터널 아이 오브 녹터널 찾아보고 올게요 잠깐만요 녹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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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아 밖으로 나왔다가 흠흠 이렇게 하면 들키고요 얘길 왜 안하지? 새벽 3시라서 그런가? 박그덕이가 박정희 이미지를 많이 깎긴 했죠 실제로 많이 그러긴 했죠 자 타이트 워터 동굴에 보물이 숨겨져 있답니다 타이트 워터 동굴 그런데 사람들이 대가리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미란씨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래 대가리가 없었거든 흠흠흠흠흠흠 여기 뭐 있나? 뭐지? 넌 철권이다 이색이야 처리했습니다 어 얘넨 센데 개 워어어어 Xi'함 샹 죽을라고 그지? 죽을래 그런 사람들을 신경쓰지마요 대가리 없는 사람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어디든 있기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수면 깎아오는거는 그... 미나씨의 인생에 난 훨씬 이제 낭비라고 생각해 궁굴은 요 남쪽에 있다고 하네요 확실히 레벨 스케일링인김에 그런지 많이 세지긴 했네 애들이 야 뭐 둘이나 있어 잡아 이 새끼야 하나 잡았고 하나 잡았고 아니 왜 이렇게 여깄어요 여기네 사자? 샹 왜이렇게 왜이렇게 잘싸워 애들이 처리했습니다 사람들의 머리상태에 대해서 이나씨가 내 생각에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이씨 깜짝이야 야 엄청 쎄 야, 트롤이 왜이렇게 쎄 제련수를 올랐는데 그 우리가 이미 지구력 100을 찍었기 때문에 제련수율이나 뭐 그런게 오른거는 굳이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모르면 좋긴 하지만 저쪽일세 트롤들이 왜이렇게 무서울까? 그런가? 피쿨로 으이씨 뭔데 또있네 아니 재생력만 센게 아니고 데미지도 세 뭔가 있군요 저게 녹토널의 눈이구나 에잇 물까지 내려왔어 피쿨로 드래곤볼은 어떻게 알아요 그 나이 미나씨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 나이의 여자애들이 드래곤볼을 안다는거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 아닌가 자 아무튼 독토널의 눈을 찾았기 때문에 성지로 돌아갑니다 성지로 돌아갑니다 그 나이의 세계에 또 다시 이 세상의 눈을 그녀의 세계에 흔히 우리 이것은 이 세상을 흔히 그녀의 죽음이 그녀의 이것을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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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켈레톤 키 스켈레톤 키 친구들이 뽀로로 볼 때 드래곤빌 봤다고? 베르미나 성지 베르미나 성지 여긴 내가 퀴스트를 안 받았지 베르미나 성지 흠 베르미 퀘스트는 받아놔야겠네 네크로맨서들을 잡으면 나올 것 같은데 네크로맨서들이 어딨는지 모르기 때문에 생균도 있네요 생권인가 드래곤볼 재미있죠? 재미있죠? 내가 재미있는걸 재미가 없다고 얘기하진 않지 안녕 포션이 있다고? 생균한테 내가 퀘스트 받았나? 아 받았구나 시로딜선 와인 음 받았었네 나 안보는줄 알았네 흠흠흠 흠흠 흠흠 흠흠흠 흠흠 흠 흠흠 흠 흠 이제 그 선豆 흠흠 자 브라빌로 갑시다 그리고 이제 열쇠가 생겼기 때문에 굳이 이런 열쇠들을 우리가 더 이상 갖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쇠가 생겼기 때문에 열쇠가 생겼기 때문에 와아 내가 훔쳤던 열쇠들이 여기 다 있네 드래곤본요? 데이터상으로 영생하지 않을까 뭔데? 자물쇠가 있어야 했는데 딸 자물쇠가 있어야 했는데 하도행을 털고 다녀가지고 자물쇠를 그냥 요런식으로 열 수 있는데 근데 정작 이제 그 딸 자물쇠가 이제 없는거 같애 여기 있네요 쟤드라스트 브이째이 I can not use Russian so if you want to talk with me then you must use English or Korean 검소리 울란데 딸 자물쇠가 필요한데 자물쇠가 없을까 자물쇠 전식품이니까 병영에는 아무것도 없고 여긴 털으면 안되는구나 되게 돈이 적죠 아 이게 너무 좀 그래 그니깐 스킬 올리려 그러면은 어찌만 네 감사합니다 고글 트랜슬레이트 뭐죠? 모드장인가 없어 알게 임마 딸 자물쇠가 없다 되게 함심하네요 잠깐만요 딸 자물쇠가 없네 수련해야 되는데 그 레벨 올리려고 지금 있는건데 레벨이 올려지지가 않네 잠시만요 공략 좀 읽어보고 갈게 잠시만요 공략 좀 읽어봐 아니요 잠금 해제해 보니까 잠금 해제해는 그거래요 그 저도 잘 모르겠대 아는 분 알려달래 상가로 와볼까? 상가로 와볼까 상가로 와볼까 상가로 와볼까 내가 유튜브에 한국 스트리머 권고 있어 처음으로 라고 얘기해 주셨네 러시아 분이 예스 아임 히어링 너무 쉽게 열리는데 음 이게 스킬 리통키구나 롤타는 이러면 안됩니다 그냥 해봤습니다 그냥 해봤습니다 아니 아니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걸 잠금 해제 스키로 올릴 수가 없는데 그치 않나? 이래가지고 잠금 해제를 어떻게 올려? 하루 지나면 이렇게 다시 또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뚫어주면 되죠 정작 상자만에는 털게 없고 내가 이제 많이 털어놨기 때문에 이런식은 좀 곤란한데 일회가 일주일 쉬고 일주일 쉬고 아 저 하루 쉬고 일주일이 아니고 잠금 해제 자 잠금해제 안올랐습니다 자 잠금해제 하나 올렸구요 뭐 아이씨 귀찮게 뭐 야 시도 한번 했다고 이러는 건 좀 너무 하잖아 얘는 뭔데 죄수들한테 빼앗은 증거품은 어딨죠? 아이씨 귀찮게 여기 있었구나 자 되찾았습니다 한국어 문자는 게임의 룬과 유사하다 한국어 문자는 게임의 룬과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러시아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자 또 24시간 기다리고요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게 상점의 대문들은 업데이트 됩니다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올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경험치가 얼마나 쌓일지 모르겠지만 이해했냐고요? 난 이해 못했지 그니까 그 바꿔 말하면은 저 친구한테 한국어 문자라는 거는 그 저 친구한테 한국어 문자라는 거는 한글이라는 건 이제 자기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문자 같은 거하고 똑같은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케나 언더스탠드 러시안 2 러시아 문자 이름이 뭐지? 키리 문자였나? 그랬던 거 같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열리면 아마 경험치를 안 줄 텐데 그죠? 한꺼번에 열리지 말고 좀 적절하게 이제 탕탕치닥을 열어야 될 텐데 키를 못 짜죠? 아이케나 seasonal 城 주문자 Nova 아이쿠 라고 её 아 어? 장롬해죽 올랐다 장롬해죽 오르긴 오르는데 좀 많이 더디네요 상당히 더디네요 이래가지고 오늘 세월에 이걸 다 올리지 자 장롬해죽 다시 올랐습니다 김정은 이즈 더 베스트 쟤들 러시아 놈인거 같은데 아유 러시안 김정은을 왜 베스트라 그럴까 김정은이 티벳 아 이제 타이버셉팀 김정은이 타이버셉팀이래 그거 게임에 나오는 황제 옛날 황제 요기 게임에 나오는 아니 되게 안오른다 이래가지고는 택도 없겠는데요?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올려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올려 저 친구는 아직도 러시아로 보라 그러는데 러시아는 내가 이길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진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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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1가전 안되겠죠? 1가전 택도 없겠죠? 이제 잠금해지 3올랐다 3 이제 잠금해지가 3이 올랐어요 이래가지고는 근데 어느 세월에 이걸 10으로 올려요 우리가 필요한 건 10인데 검술도 그렇게 검술이나 격투스 같은 것도 그렇게 빨리 오르는 건 아니었는데 기본키는 스카이림에서와 같이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I can't understand you what you mean ... 그래서... 영어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글 트랜스레이트 이제는 UR 이순신이래 이순신은 또 어떻게 하는거야? 이순신은 또 어떻게 하는거야? 이순신은 어떻게 하는거야? 이순신은 어떻게 하는거야? 이로라 메리 굿 어드밀 이순신은 또 어떻게 하는거야? 이순신은 또 어떻게 하는거야 ? 자, 잠깐 이제 하나만 더 올리고요 뭔가 대안을 찾아 봅시다. 이래가지고는 밤새 지나도 못하겠다 Look at th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론 옛날에 그 해골 열쇠가 없을 때에 비하면은 굉장히 감지덕지긴 한데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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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데스 스킬. 시큐리티 스킬. 장금 해지 스킬은 86이었군요. 엄청 많이 올랐었네. 그러니까 이렇게 안오르지. 장금 해지 스킬 또 올랐습니다. 그냥 이대로 말랩 찍을까요? 말랩 찍어도 되겠네요. 그냥. 예. 땡스. 시큐리티 스킬. 시큐리티 스킬. 시큐리티 스킬. 지치. 지치. 시큐리티 스킬. 시큐리티 스킬을 증거하기 위해. 이 표현이 맞나? Boring job. I don't want to do it but it is necessary for play oblivion. Because he won a battle against. I don't want to do it. It's exactly right. I can't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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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건 맞는 말은 아닌데, 그치? 명랑회전에서. 명랑회전에서. 조종군이 13척인가 그랬구요? 14척인가? 아무튼 열 몇척이었어. 그리고 일본군이. 외놈군이. 외군이 몇 척이었더라? 적게는 100척. 적게는 130척이라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많게는 300, 400척. 313척이라 그러죠? 많게는 고로키까지 올라가는데. 저 친구들은 뭐 500척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뭐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고 총합인가? 전투에서 침몰시킨 걸 다 합하면 그렇게 될까? 가능하긴 안겠다 그치 My country store your book 아 저 사람 프랑스 사람이었구나 러시아 놈인 줄 알았는데 프랑스 놈이었구나 Sorry about this, but it was necessary to necessary you had kille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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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Do you, do you know about 황서영? Do you know about 서영 황? 트라... 트랩시...제이션인가? 트랩시제이션 Do you know about 황... 서영 황? 황서영 서영황은 조선의 이름인 조선의 이름인 조선의 이름인 조선의 이름인 아는 Max에 믿는ות 그음을 믿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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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표현할까요? 에에에에에에에에~~ 오케이, He write a letter, To Franks, 아, The mean of the, Oh... The mean of the letter is like this. Please, Come to 조선. Please come to joseon and please attack joseon and then make our create 어 잠깐만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시발 잠깐만요 내가 번역기를 돌려서 내가 좀 얘기를 해줘야겠어요 잠깐만요 아 노노노 just wait please just wait please 내 영어 실력이 이렇게 엉망이었구나 잠깐만요 황서영 백서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황서영 백서사건이 황서영 백서사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황... 황서영 wrote a letter to France. He wanted to invade the destroy, invade and destroy Korea and throw... and throw France. The Korean people wanted to be able to trust... 카톨리즘. 카톨리즘. So, on. 구글 번영이 나보다 훨씬 잘하네요. 인간으로서의 수치다, 이건. 구글 번영이 나보다 훨씬 잘하네요. 황서영, and had to kill... people who believe Jesus Christ. 구글 번영이 나보다 훨씬 잘하네요. 그래서... ...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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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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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said to 병인양요. 병인양요. 잠깐만요. 아씨. 플리즈 웨이트. 아마 구글 번영이 나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이게 황서형 백서사건이라고 있습니다. 황서형 백서사건이 뭐냐면은. 그 구한말이 아니구나. 조선말에 카톨릭 믿는 사람들이. 프랑스 함대한테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 함대한테 서진을 써가지고. 조선을 침략해주세요. 조선을 침략해서 우리가 카톨릭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 새끼들이 공구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다행스럽게 인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의주에서. 국경을 넘기 전에. 그 국경을 넘기 전에. 그 편지가 이제 발각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황서형이는 물론 잡혀 죽었고. 근데 뭐 황서형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황서형하고 관계 되지 않았던. 아무튼 카톨릭 신자들이. 쟤들은 이제. 나라도 몰라보는 놈들이 다 그렇게 돼가지고. 엄청 잡혀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어느 박해들아. 박해들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 몇 가지 사건들의 이제. 이유였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병인양요가 터지기도 했었고요. 걔네 아마 저. 프랑스 친구가 이제. 병인양요에 대해. 그. 황서형 백서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걸 좀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 나중에 방송을 볼 분들은 아마 이걸. 이게 지금 내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를텐데.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뭐. 의괴를 뺏어 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이제 그 관련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저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I understand that our priest had nothing to do in Korea that it that's their way in. 뭐야 이거. 재미처럼. 도둑길 되었나나. 도둑길 되었나. 도둑길 되었나나. 난 좀 그냥 놔두고 가지. 지나가지. 자. 잠금해져 올랐고요. I understand that the priest had nothing to do in Korea that it's their way that try to convert people into crack. 가톡 bun이 없어서. 가토리스트. 가토리스트. 프렌치 프리스트 원 투 컨벌트 코리안 피플 투 카톨리스즘 쇼 데어 이즈 썸 음.. 아 모르겠다 잠깐만요 아.. 정말 영어가 안되니까 씨발.. 힘드네요 잠깐만요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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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보내지지? 너무 길구나.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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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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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못하는 것에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아쉽기도 하네요. 하하하하 땡스, 땡스 투, 땡스 투 유어, 카인디니스. 잠깐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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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우리는 계속 요걸 올립니다 잠금에 졸랐다 잠금에 졸랐습니다 아 I just use Google Translate System Google is better than me better than my brain better than my 저 뭐죠? 코리안 잉그레이스 트랜슬레이션 이즈 음 very nice in these days so I use Google Translate better than my brain better than my brain 컴퓨터가 나보다 낫네 구글 번역이 최근에 굉장히 좋아졌는데 오늘 내가 물론 좀 구글 번역을 비례해서 좀 번역을 하긴 했었었는데 아이가 문장을 넣긴 했었었는데 그래도 번역이 되게 매끄럽게 되는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I I I I understand I understand you what you mean I think I understand what you mean so 얘는 뭐죠? 얘는 뭐길래 잡고 나오지? I will translate some ehh Do you like Oblivion? Do you like Oblivion so You came to my YouTube channel? Okay 한국고속철도는 한국고속철시스템입니다 한국고속철시스템 프랑스팀 갑자기 KTX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I know about that 정말 지리하게 안오르는군요 자 잠금해제 안올랐구요 아니면 애초에 내가 해굴 열쇠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방금방 풀리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이렇게 풀릴 리가 없거든? 그래서 애초에 내가 이거를 집어넣어놓고 원래 락픽으로 있잖아요 그래도 잘 되네 아하 외국사람들이 오블리비언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Did you play Skyrim? Skyrim 2 갑자기 자동열기 이게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얘 그러면은 해굴열쇠의 문제단이었던 거네 뭔가 그리고 해굴열쇠때문에 효과가 또 생기는 것 같은데요 잠금해제 기술이 잠금해제 기술이 음 엄청 오르는구나 일단 해굴열쇠를 여기 넣어놓죠 그러면 베스트 게임 스카이리밍 에에에에에에에에 그러네 내가 그.. 실제로는 그... 실제로는 요 레벨이 51밖에 안되는거에요 근데 해골 열쇠때문에 지금까지 그.. 90일로 보였던거지 왜냐면 해골 열쇠가 50이나 올려주거든 아 40이나 올려주거든 엘더 스크로러는 좋은 게임 좋은 게임 근데 좋은 게임이야 왜냐면 게임에 너무 많이 벅스 너무 많이 벅스 베데도 택배해지 destro 사용해봐 베데나 루이 베데나 because Speak 베데나 eure 반영을 전 mouths 별로야 근데... 어... I heard fallout is... Good game. I heard about that just... 자 요렇게 하고 해골 열쇠 다시 올리고 하죠. 일단 뭐 갖고 있는 락픽은 다 써야되니까 원래 자동 저게 저렇게 안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예전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되던 건데 지금은 잘 되니까 좀 많이 기괴하네 예예예 I use my personal computer 자 잠금해제 기술이 올랐습니다. 잠금해제가 8까지 올랐네요. 네 예 음... I play games in my personal, just personal then I use some boards in other game like total world but in YouTube 채널 I play game in not personal, then I don't use boards 예예예 에... 에... 에쥬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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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의 boards 에...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자 써드렸습니다. 베데스트가 너무 게임을 대충 안 한다고 하는 거를 써드렸습니다. I have to make the game right from... from the start I do not agree with the idea that both can make the game better they just are making 에... 아무튼 ... who , , perquè 으 , 안오르는건 정말 오질라게 안오르네요 예! 데이아 레이지 데이 썩스 베니스타가 내가 스카이링 하면서도 많이 느꼈었고 오블리비언 하면서도 많이 느꼈었었는데 게임을 잘 만들어요 이 친구들은 그니까 얘들이 좋아할만한 게임들을 잘 만들어요 난 이게 뭐 못맞는 게임이라서 하나진 않아요 근데 버그같은걸 잡고 내보내지 그러니까 잡고 내보내야 될 거 아냐 버그도 대충 안잡고 있는 버그도 제대로 안고치고 게임을 내놓고 패치도 안하고 그래놓고는 다른 게임 만들고 그러고 있으면은 화가나지 사람들한테 그리고 모드로 그걸 고치라 그러고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들이 패러독스 같은 새끼들도 그래요 파라독스도 지들이 게임 대충 만들어 놓고 DLC 가지고 장사질 하잖아 비슷하단 말이야 난 그게 너무 싫어 자 잠금해제 스킬이 또 올랐습니다 굉장히 한참 만에 안한 스킬이네요 자 1 남았습니다 1 제 생각도 안하고 저 사이트 파이럭스는 다 알았으면 패러독스는 패러독스는 게임 유럽하위버셜 아니면 하이토바이언 아니면 IES 빅토리아 아니면 크루세이더 킹 아니면 etc 봐봐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유튜브 비디오를 스카이 림을 보세요. 아, 알고 계시네요. 근데, 게임을 안 하세요. 저는 생각하는 생각, 패러독스는 비슷한 것과 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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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기 패러독스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아주 잘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 게임에 너무 많이 버그가 그리고 이 게임에 얻을 게임의 범죄와 문제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유저들은 팬들이 좋아하는 패러독스입니다. 팬들에게 사랑하는 피로독스와 베데스타를 좋아하고 싶습니다. 아! 피로소프의 이터니티 피로소프의 이터니티는 그 게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피로소프의 이터니티는 피로소프의 이터니티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유통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유통하단 말이 유통하다 잠깐만요 아 예예예 퍼블리쉬 퍼블리쉬 예예예 퍼블리쉬 예예 어! 잠입수 올랐다 아아 그렇구나 자 잠입수 올라가지고 순발력 스킬이 지금 이제 10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운동능력하고 고개 그런걸 올려야 되는데 속도 스킬을 올려야 되는데 잠깐 좀 찾아볼게요 속도 운동능력 고개 경고장 요렇게 올려야 되네 앤빌의 자기집 침실에 보통 침대 머리쪽 재단 앤빌 앤빌의 우리집이면은 귀신 나오는 집이네요 앤빌 앤빌 여기죠 앤빌 뭐야 이건 앤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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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이 이거죠? 아 우리 집이 저겁니다 보자 고개 스킬을 올리는 해보냐면은 엠빌의 자기 집 침실에 보통 침대 머리쪽 일단 침실로 올라와 보죠 집이 되게 복잡해 여기가 아 여기 이래 모른단 말이야 예, 코리안 유저들 트랜슬레이트 포아웃 올 아더스 게임 이에요 아, 저거 들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고개가 오른단 말이에요? 봅시다 고개 스킬이 지금 46이죠? 올랐네? 올랐어? 뭐 이런 멍청한 경우가 있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스페이스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르죠? 오르고 있죠, 그죠? 되게 멍청한 멍굽이긴 한데 의미가 있네요 아, 예 아, 예 없앨 고개 스키이 지금 너무 즐거워 저게 얘기했을 때 저게 전화하실 때 다시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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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계속 이 멍청한 직거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레벨 올려야 되거든. 넵, 땡스 포 요 칸트니스. 정말 멍청한 방법이군요. 자, 거기서 길을 또 올랐습니다. 아, 모르고 있네. 이 직거래를 고개가 유고를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자, 고개가 또 올랐습니다. 고개가 5 남았습니다. 만약에 고개를 이런 식으로 꼼수를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올린다고 치면 얼마나 필드를 뛰다닌다는 거예요. 음, 그치 않나? 난 너무 좀 심하다고 느끼는 게, 이게. 자, 고개의 스킬이 올라왔습니다. 자, 고개의 스킬이 올라왔습니다. 자, 고개의 스킬이 올라왔습니다. 아, 고개만 소개만 어, 고개의 스킬입니다. 고개의 스킬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만 강철 왜 다 벗고있대? 이게 좀 덜 지겹겠네 병파 먹고 싶어 인마 자 코키스켈이 올랐습니다. 스탭 쩌네요. 자 코키스켈이 또 올랐습니다. 이만도 올리면 됩니다. 자 코키스켈이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분하고 러시아 분들이 와서 얘기를 했어. 뭐 수련하고 있죠. 그 어제 하던거와 비슷한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자 코키스켈 하나 올랐고 고기 한번만 더 올리면 되요 이제. 자 하나만 더 오릅니다. 왜 하는거냐면은 오블리비언 해보셨습니까? 그 오블리비언에서 레벨업 시스템이 좀 이상해서. 이런식으로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이걸 해주지 않으면은. 그 스탯이 골고루 올라가지가 않아요. 자기적으로 이렇게 레벨을 올려줘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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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개가 올랐습니다. 이제 고개가 10이죠 10. 자 고개 10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마법 하나 올리고. 지능 쪽 마법이니까 신비마법 올리면 되겠네. 신비마법 올리고. 그 신비마법은 뭐 소울트레벨 올리면 되겠죠. 그죠? 레벨업하면 되겠네. 그죠? 에프라치 농장으로 갑니다. 여기 되게 잘 싸먹는거 같애. 다섯 번 할 수 있네. 자 레벨업 할 때까지 또 이 짓거리를 반복합니다. 상철씨 되게. 상철씨 되게. 되게 같이 없어 보이죠. 그죠? 나도 네일 같이 없다고 생각해요. 덱이 눌러주는게 좀 짜증나네. 메코라라 더 있었으면 좋았겠지. 자 신비마법 하나 올랐고. 자 신비마법 하나 올랐고. 이렇게. 항공자 2전. 아까 그것보다 이게 쉽나? 쉬운가? 그건 잘 모르겠네. 그렇지. 자 또 올랐고 4번 올랐나요? 5번 올랐고요 오늘 뭐하십니까? 맹칩에 있습니까? 미정이라고요? 음 올랐다 다시 한번 더 쓰는거도 안 되네 펜이니까요 펜 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라 그랬거든 아프리카 BJ들이 팬들 보는 생각이 이렇지 않을까 싶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정신 이상자가 많은수도 있지 그것도 그냥 펜이 아니고 어도어링 펜이잖아요 어디서 한번 더 쓴다 자 이번에는 여기 그 신비 마법입니다 신비 마법 먼저 72네요 저 올라왔고 마지막에는 연금술을 올려야겠다 신비 마법만으로 올리기는 좀 모자라겠네 2등 자 5 5 5 5 5 다 와 이걸 올리려고 내가 이 고생을 했다 자 오오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애초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게임을 정상적으로 스킬을 올릴 수가 없는거지 여기서도 할 수 있네 근데 그것만큼 극단 그 우리가 그게 뭐에요 엠빌에 있는 우리 집만큼 극단적이지는 않네요 자 다시 엠빌로 돌아갑니다 그니까 내가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겠냐구요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시스템이 아니면은 내가 뭐를 잊을거라겠습니까 게임이 있다니까 내가 일하고 있지 아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 한번 해보려고 그래도 마법을 좀 제대로 쓰고 싶은데 마법을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은 어쩌거나 이제 레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 고기 올렸구요 자 고기 올렸구요 아 정말 인기 인간스럽다 아 정말 인기 인간스럽다 레벨이 몇이야 레벨이 지금 17이네 자 고기 올렸죠 그래 고기는 양반이다 고기는 양반이다 내가 여러개 해봤는데 고기는 양반인거 같애 그냥 뭐 스페이스만 누르면 되는건데 안하는게 최고라구요 뭐 내 방송이 그렇지 뭐 내 방송이 노가나고 그런 방송인데 뭐 나 아니면 누가 방송에서 이런짓 하겠어요 아 아직 벌었나 고기 어딨노 아 가위도 올랐네 자 고기 이럴려고 이렇게 아 아 아 아 잠깐만 이러면 혹시 잠입수도 같이 오르나? 계속 잠입상태기나잖아 그치? 잠입술이 같이 올라왔고 잠입술이 같이 올라온가? 잠입술 올라왔나요? 올랐네?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조금이라도 덜겠네 그러면 자 고개 올라왔고요 잠입술 올라왔고 고개에 비해서 좀 들이긴 한데 이거는 고개가 비정상적으로 빠른거라고 봐야지 잠입술이 올라왔고요 야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안들긴단 말이야 소리를 내거나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스닉에다가 별 영향이 없는거네 소리를 내거나 그런거 있잖아 자 고개 하나 올라왔고요 잘 안들었죠? 되게 안오른다 자 잠입술이 올라왔고 잠입술 고기 올라왔습니다 고기 잠입술을 같이 올리니까 좋긴 하네요 자 고기는 3 남았고 자고기 잠입술을 자 고개 1홀 났습니다 잠입수료를 넣고 자 고개 1 잠입수료를 자 고개 1번 더 올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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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개 다 올렸다 고개하고 잠입수료를 1씩 올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잠입술 궁술 뭐 이런 것들 올려야 되는데 자 일단 나가고 잠입술 궁술 아도랭팬한테 갈까 일단 상점으로 가서 화살들을 좀 사줍시다 화살 사고 아도랭팬한테 한번 써볼까 아도랭팬 아도랭팬 자 날이 밝을때까지 기다릴게요 알겠어요 그럼 호吹 아마 다른 무기도 생겨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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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활도 멋싸고리가 있겠지? 활은 안파나? 활은 또 안파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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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 갑옷도 안 입고 있는데 MP 체력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자 이벤트 궁술을 한번 올려봅시다 공술이 지금 상대적으로 낮을거에요 21위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어차피 그 화살 회수도 되고 그러니까 난이도를 최대로 올립시다 그럼 MP 체력이 이제 최고가 될거니까 그래 그냥 누르고 있는거니까 좀 낫네 보시는것처럼 닳지도 않죠 화살 맞게는 위치는 이미구나 다음번에는 해골 불러서 화살남 잡아볼까? 경모장 가보겠고 그러면은 경모장도 같이 오르겠지 생각보다 되게 안오르네 이거 이상한데? 골랐어야 했는데 왜 안오르죠? 공술이 올랐네 공술이 올랐네 자 공술이 2올랐답니다 좋네 잠금 해제보다는 좀 덜 지겹네요 뭐 뭐 뭐 뭐 뭐 뭐 공술이 법은 혹시 그 상철씨도 이런 펜이 돼볼 생각은 없나요? 상당히 유용한데 생각 없습니까? 상당히 유감이네요 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안 오른다 금방 오를 줄 알았는데 왜? 활 내구도가 다 되버렸다 활 내구도를 우리가 지금 올릴 수 없는데 쟤는 술이 49라가지고 아직 올릴 수가 없죠 이렇게 어 상가가서 일단 꽂혀보겠습니다 편리하네요 잠금해제 올랐네 잠금해제 올랐네 올랐네 잠금해제 일단 그 면창게도 순발력 스킬은 10이 다 오르는게 됐구요 이제 다시 또 마법사야죠 자 일단 활 수리하고 갈게요 좋은 하루 좋은 하루 좋은 하루 내가 알아서 수리를 못해 왜 활은 안팔거야 애들은 다른건 다 팔면서 활은 왜 안파는걸까 여기도 없죠 활이 없네 활이 없네 자 다시 또 어드로잉 펜한테 갑시다 이게 마법사야 되거든 하아 학교 없이 주는 펜이잖아 어떤 걸 펜이장 출발 펜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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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비마법이 올랐습니다 아 이건 굳이 기록할 필요 없겠네 몇 올랐죠? 신비마법 75네 이제 하 많이 올랐네요 자 신비마법 올라왔고요 마법 쓰는 소리가 안 나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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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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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assemblé? Down!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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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ίν! 안타까! 해! 안타까? Projecting variables 게임에 대한 정보를 너무 안 갖고 있으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괜히 고생하는 거지 뭐. 현아 올랐나? 아 이젠 정말로 얼마 안되네요 올리는데 상철씨 정말 이런 팬이 데볼스생 아니 아니 지금 확 해버리려고 게임을 하다가 어제는 내가 4시간 반 동안 칼집만 했어요 갑자기 레벨을 올려겠다 그런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전혀 없다고요? 유감이네 오블리비언을 하면서 사람들의 편리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편리한 사람인가 편한 사람인가 편리한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은 잘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인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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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곧 레벨업일 것 같네요 곧 이게 스피스바 연탄은 고개보다는 올리기 쉬운 것 같다 상철씨는 내가 내 방송을 오래 봤잖아 그죠 오래 보면서 가장 한심하게 느껴졌던 방송이 어떤 방송이었나요? 레벨이 올랐네 지금 이 방송 같은 거요? 자 레벨이 그래서 지금 18이 됐습니다 18 이정도 할까? 너무 집착한다고요? 음 집착이라 아냐 몰입이라고 하자 몰입 몰입이라고 하는게 그래도 좀 있어 보이잖아 9 디반 이건 뭐야? 1시간도 아니 아니 이게 1시간도 아니로 끊어서 하니까 끝이 없는 거야 내가 많이 느껴봤었거든요 다른 게임을 하면서 그래서 확 몰아서 해버릴까 싶었는데 일단 일단은 충분히 올렸으니까 올릴 만큼 올렸으니까 일단 레벨업은 그만하고 다른 것들을 해보죠 자 잠깐만요 그럼 영상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시컵했다 알았어 간식 바람 아멘 한번 지금 여보 시청